네, 이번에 풀어본 문제는 2021년 10월 학평 확통 28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문제를 같이 풀어볼게요. 이번 문제는 집합 X, X는 8 이하의 자연수에 대하여 X에서 X를 함수 중에서 임의로 1 선택을 할 거예요. 선택한 함수 F가 4 이하의 모든 자연수에 대하여 F2n-1이 F2n보다 작을 때 우리는 F1과 F5가 뭘 확률? 같을 확률을 구하라는 문제가 됩니다. 자, 일명 무슨 문제예요? 그렇죠. 조건부 확률이 되겠죠. 우리는 앞에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조건하에 뒤에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구하라는 Paby를 구하라는 확률이 되겠다. Paby는 뭐다? P2분의 우리는 Pagy를 구할 건데 항상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어차피 우리가 이것을 각각을 N2분의, 맞죠? Ns죠? Ns분의 N2. 전체 경우수분의 일어날 수 있는 경우수. 마찬가지로 Ns분의 NA교의. 그런데 어차피 Ns강사가 뭐해지니까? 같아질 거니까. 우리는 뭐만 구하면 된다? 각각이 일어날 경우의 수만 구하면 끝나겠다. 이게 이제 조건부 확률을 구하는 게 가장 기본이 되겠죠. 전체는 구할 필요가 없다죠. 자, 그러면 우리는 N2와 NA교의를 한번 구해볼게요. N이라는 건 뭐예요? 이것을 만족하는 경우의 수가 됩니다. 그러면 저 경우수는 말 그대로 문제에 뭐라고 써있냐면 얼마 이하의? 4 이하의 모든 자연수 N에 대해 성립한다. 써볼까요? 4 이하에서 1부터 집어넣으면 F1보다는 뭐가 더 크다? 1을 집어넣으면 F2가 더 크고요. F3보다는 뭐가 더 크다? F4가 더 크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F5보다는 뭐가 더 크다? F6이 더 크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F7보다는 뭐가 더 크다? F8이 더 크다?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선생님 여기다 함수를 하나 딱 그려주면 이게 되게 간단한 얘기인데 여기에 지금 1, 2, 3, 4, 5, 6, 7, 8이 있고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X에서 X로 가는 함수니까 1, 2, 3, 4, 5, 6, 7, 8이 있어요. 5, 6, 7, 8. 그랬을 때 여기 F가 F1과 F2는 항상 이것을 만족한다. 일명 크기가 정해져 있다는 경우수죠. 크기가 정해져 있다는 건 뭡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얘가 뭐 3으로 가면 얘는 뭐 2는 당연히 3보다 큰 걸 하나 딱 가야 돼. 즉 3과 5가 딱 됐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국엔 이 8개 원수에서 딱 2개를 가져와요. 그게 만약에 3과 5라고 한다면 우리는 결국에 무조건 작은 쪽을 3, 큰 쪽을 5라고 선택을 해주면 항상 이것을 만족한다고요. 뭐라고요? 두 개를 그냥 가져오면 이렇게 크기를 만족하는 경우가 한 가지가 되니까 우리는 그냥 8개에서 딱 2개를 보면 이 경우수가 다 되는 겁니다. 즉 이 경우수를 우리가 뭐라 불러요? 82라고 부릅니다. 절대로 일일이 구하는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그럼 얘도 만족한다는 게 뭐예요? 두 개를 딱 보면 이 크기들 만족한다? 82. 얘도 82. 얘도 82. 자, 그런데 이게 전부 다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전부 다 얘를 곱한 게 뭐가 된다? 그렇죠. n2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구하려는 확률은 분모가 82 그리고 82 82 82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중에서 이제 교집합 교집합이란 거 뭐예요? 이거를 만족하면서 애플과 애포가 같아야 된다고요. 누구랑 누가 같다고요? 얘랑 얘랑 같아야 돼요. 됐죠? 그러면 얘랑 얘랑 같게 되는 숫자가 당연히 뭐가 있어요? 그렇죠? 1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는 2가 있을 수가 있고 3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얘들은 영향을 받아야 안 받아야 안 받기 때문에 얘는 여전히 82가 되면서 우리는 얘와 얘가 같은 경우술들만 구해서 곱해주면 되는 거다. 즉, 일단은 여기에 공통이 들어갈 건데 누가 누군 영향을 안 받는다? 얘와 얘는 영향을 받지 않으니까 여기는 그대로 80, 80 써줘도 돼요. 그런데 여기에 동시로 나는 우리는 어떤 경우수를 구할 거냐면 얘가 얘가 같은 경우수를 구하자. 그냥 해봅시다. 2개 더 얼마인 경우? 1인 경우. 둘 다 1이면 얘가 될 수 있는 건 뭐예요? 2부터 얼마가 돼요? 8까지가 되니까 총 몇 개가 돼요? 7개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얘도 동시에 7개가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총 경우수는 2개를 곱하는 거죠. 즉, 7의 제곱이 됩니다. 이게 뭐일 때? 얘가 1일 때. 어? 그러면 얘가 둘 다 얼마로 같을 때? 2로 같을 때는. 아, 3부터 8. 3부터 8. 6개씩. 그러니까 얘가 6의 제곱이 되겠다. 여기까지만 쓰면 뭡니까? 쭉쭉쭉 그렇게 되다가 마지막에 둘 다 얼마일 때? 7일 때는. 둘 다 될 수 있는 게 하나씩만 되는 거니까. 아, 1의 제곱까지가 되겠다. 구할 수가 있는 거죠. 됐죠? 그럼 뭡니까? 어차피 이거 약분 되고요. 아, 요것만 계산하면 끝나겠네요. 자, 답 냅시다. 8C는 당연히 얼마입니까? 8 곱하기 7을 2로 나누는 게 되겠고요. 우리가 1의 제곱부터 7의 제곱까지. 얘를 시그마 K 제곱이라고 하죠. 아, 시그마 K 제곱. 안 까먹었죠? 수원 같이 하고 있으니까. 1부터 7까지. 얘는 6분의 N. N 플러스 1. 2N 플러스 15가 되겠다. 됐어요? 자, 계산. 그러면 여기 똑같은... 어, 이거 8, 7 있네요. 딱 8, 7 있고요. 그리고 요거 요거 다 지우면 4가 나니까 2가 되겠다. 그러면 분모가... 요것도 지워지죠. 3 지워지면 2, 여기 5. 분모는 얘를 다 곱해서 28분의 얼마가 되겠다? 5가 되겠다. 됐죠? 그래서 우리 만족한다 얼마? 28분의 5다. 이렇게 답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2는 1. 감사합니다.